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 장영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구독자분이 ATF 6단계죠 지금 약 2년이 경과한 차량 지금 6만 킬로를 주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용설명서에는 교체하지 말라고 무교환 오일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교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필드에서 정비를 3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저는 교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정비사분들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6만 킬로면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이 제품은 SK 제품인데 멀티 오일이라고 해서 팔속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ATF 멀티 오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 매뉴얼 사용설명서에 있는 이 SP4 그리고 그 위에 상위급인 또 T4라는 오일이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쉽게 알아들으시겠지만 오토 트랜스미션 프리디아 약자입니다 그래서 ATF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상의했을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산타페 DM의 사용설명서 그 당시 2년 전 3년 전 자동차들의 사용설명서입니다 산타페 DM입니다 자 보시면 10만 킬로에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 그래서 맥시멈이 10만 킬로이고 자 또 여기 보시면 아마 이 글자 때문에 그러셨나 본데 무교환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 ATF SP4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체하십시오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차 잘 나갑니다 그리고 출력도 좋고 그래서 CVT라는 어떤 무단 변속기도 아니고 오토 트랜스미션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미션 미션 수행하다 단계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오토 미션 오일은 교체하는 게 정답이다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ATF 체인저라고 기계로 자동으로 하시는 집들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수동으로 또 교체를 하시는 정비사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좀 너무 가혹 조건에 많이 사용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빨리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변속기 오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가혹 조건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그래서 10가지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자동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게 포함이 안 되고 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절약을 하셔야죠 수리하는 거를 정비하는 거를 하지만 정비하는 거를 절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는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개인택시, 회사택시 정비 안 합니까? 정비합니다 회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실 때는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고 정비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 고객분들과 견적을 넣을 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말이라고 그러죠? 이 20리터 한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말을 다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리터 수에 따라서 뭐 몇십만 원 주세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렴하게 합니다 저희는 뭐 다른 정비사 분들도 저렴하게 하시겠지만은 이런 통으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섯 통, 여섯 통 뭐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그 리터 수 만들어서 비커 다 보고 확인하고 수동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러운 자동차 오토미션 오일이 너무 더럽다 생각하는 자동차들은 그 수동으로 한 번 교체를 하시고 다시 신이 넣고 시운전 삼아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러면 다 돌 거 아닙니까 그 내부 안에서 그죠? 변속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서 다시 한 번 ATF 체인저로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는 기계로 다시 한 번 교체를 하시면 완전히 베리 나이스 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동차 정비소의 운영 방침이 있고 자동차 정비사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잘 해보시고 제가 하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차에 대해서 너무 더럽다 여러분들이 이 오일 게이지가 없습니다 육속 이상들은 이 TG 이 차량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얘도 육속이 달려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여기를 좀 비춰 주실래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오일 소위 말하는 딥스틱 게이지는 있는데 오토 미션 게이지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얘도 육속기아인데 당연히 뭐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제 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간이 너무 경과가 되거나 키로 수가 너무 좀 지나가서 오바가 된 차량들은 교환이 답이다 교체가 답이다 아시겠죠? 이 차량은 2009년식이고 그리고 실제 6만 킬로도 주행을 안 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교체 안 합니까? 교체해야 됩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키로 수가 너무 오바가 된다거나 아니면 개월 수가 너무 많이 지났다 생각하시면 교환하십시오 그게 정신공과에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장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시점 27년이 끝나는 3년 전 그때까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속 기아가 나왔지만 8속 기아도 5일 안 갑니까? 8속 기아도 시간이 되면 또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동으로 한번 넣고 교체를 하고 동네 한 바퀴 시운전 하시고 ATF 체인저로 다시 한번 한번 다시 교환을 하시면 ATF 체인저라는 그 기계 안에는 웬만한 기계들은 휠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계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계의 휠타를 이용해서 다시 걸러주고 신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는 완전히 베스트 상태 최고의 컨디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토미션 오일이 그래서 오토미션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앞으로 이 댓글은 아마 안 달릴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지만 뭐다? 6속 이상 무교환 오일이라 하더라도 교환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뭐 20만 킬로고 30만 킬로고 그냥 나는 교환 안 할 거야 메이커에서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럼 여러분 연비 나빠집니다 차 미션도 나중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가혹 조건이라는 걸 써놓는 이유는 가혹 조건이 됐을 때는 당연히 뭐다? 교체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0가지 가혹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차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ATF 오토미션 오일 교환은 뭐 이르면 4년 정도 뒤에 뭐 2년 정도 뒤에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4만 킬로에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객들이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6만 킬로 안에는 교환을 해라 그러면 연수는 어떻게 해요? 최하 3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를 많이 뛴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혹 조건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혹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교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동차 정비사 입장에서 제 경험과 판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들은 여러분들에게 장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자동차 오토미션 육속기아 육단기아라고 그러죠 교환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자동차 여러분들의 연비하고도 직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동으로만 하냐 아니면 교환기로만 교환을 하냐 그거는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정비사 사장님이나 기사분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교환 비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비소의 관계자분과 상담을 해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동차는 항상 오토미션 상태는 베스트 상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짧게 오토미션 육속기아 육단기아에 대해서 그 저희 시청자분이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들 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늘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동네 조그만 자동차 정비업소 그냥 친절한 카센타 아저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곁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산 카센타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